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하와이 골프의 박현준 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팔로우스루, 팔로우스루 궤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텐데요 팔로우스루 궤도 같은 경우는 스윙의 거의 막바지, 마무리 동작인데 팔로우스루까지 정확하게 동작이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공을 치실 때 방향이나 비거리 이런 부분에서도 크게 고민 없이 볼을 재밌게 치실 수 있고 아마 숏게임에 좀 더 치중을 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팔로우스루를 한번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떤 궤도를 지켜야 하고 팔로우스루 했을 때 어떤 부분을 포인트를 두고서 조금 잡아가셔야 되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팔로우스루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백스윙과 팔로우스루는 대칭입니다 그래서 미러 이미지라고 해서 백스윙이 올라간 궤도나 팔 모양은 팔만 바뀌었을 뿐이지 어떻게 보면 그런 궤도나 각도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똑같아야 공을 잘 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포인트를 두고 여러분들께서 신경을 써야 되는지 알려드릴 텐데요 임팩트가 맞고 릴리즈까지 클럽을 던져주면 이 팔로우 동작 같은 경우는 힘으로 만들어내는 동작이 아닙니다 백스윙 같은 경우는 여기서 아무런 힘을 이런 식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 힘을 어디에 줘야 되고 어디에 힘을 써야 되고 이런 게 있지만 팔로우 같은 경우는 이런 다운스윙 때 하체나 이런 지면발력의 힘에 의해서 클럽이 빠져나가고 마무리 나오는 자연스러운 동작인데 이때 나와야 하는 몇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백스윙이 올라가서 딱 오른팔이 지면나고 평행이 됐을 때 이 샤프트랑 제 손하고의 각도가 한 90도 각도나 나와주셔야 돼요 아까 저희 저번에 하프스윙 했을 때 이렇게 90도 각도 나온 것처럼 팔로우스 했을 때도 90도 각도가 나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치키닝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백스윙을 했을 때도 팔이 이런 식으로 빠지시면 안 되잖아요 팔로우스루도 마찬가지로 채가 이렇게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릴리즈 동작이 잘못돼서 나오는 거기도 하지만 팔로우스루 점검하셨을 때 이런 식으로 팔꿈치가 백스윙 때 마찬가지처럼 왼쪽 팔꿈치가 몸 앞쪽으로 나온다는 느낌이 있으셔야 돼요 쉽게 말해서 팔이 좀 더 모아지는 느낌이 있어야 여기서 정확한 팔로우스루 궤도를 그리면서 수윙이 이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있는데 쭉 클럽을 보내줬을 때 발모양 같은 경우는 이런 분들이 계세요 뒤꿈치부터 이렇게 떨어지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식으로 뒤꿈치부터 떨어지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디랬을 때 하체와 상체의 각도를 봤을 때 이게 펴지시는 분들이신 거예요 뒤꿈치가 떨어짐으로써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배치기 동작 얼리 익스텐션 이런 동작이 나오는 건데 그렇게 돼버린 경우에는 아마 공이 정확하게 나갈 수가 없고 많은 문제점들이 생기실 겁니다 그래서 팔로우스루가 나올 때는 오른쪽 무릎은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고 발 자체도 뒤꿈치보다는 뒤꿈치랑 옆꿈치가 떨어진다는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떨어져 주셔야 돼요 그래서 팔로우 동작을 딱 해서 멈추셨을 때 이 손목 각도가 클럽이 잘 나왔는지 팔꿈치가 빠지진 않았는지 그리고 발 모양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는지 이 부분만 체크를 해주시게 된다고 한다면 좀 더 정확한 팔로우스루가 마무리 동작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올바른 동작으로 공을 쳐보도록 할게요 한 3개 정도 쳐볼게요 스윙 올라가서 치우서 확인을 했을 때 팔꿈치가 몸 앞쪽으로 90도 각도 오른발 다시 한번 스윙을 한번 이어서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세 가지 포인트만 신경을 쓰셔서 스윙의 팔로우스루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게 되면은 힘을 정확하게 썼는지 그리고 잘 끌고 와서 힘을 또 뿌려줬는지 이런 것까지 잘 체크를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이 팔로우스루 체크해보시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스윙의 거의 마무리 막바지 동작을 한번 체크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또 한번 더 공지를 드리는 건데 어 계속 이제 댓글 많이 달아주셔서 조금 골프에서 궁금하신 부분이나 이런 영상을 좀 촬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제가 원활한 소통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은 제가 꼼꼼하게 읽어볼 테니까요 네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네 지금까지 하와이 골프의 박현준 프로였습니다 네 젠장